마치 블루어덜트 남자 마이너스 88.3 수상자는 시상대로 와주세요 블루어덜트 남자 마이너스 88.3 수상자는 시상대로 와주세요 블루어덜트 남자 마이너스 89.3 수상자는 시상대로 와주세요 블루어덜트 남자 마이너스 69 수상자는 시상대로 와주세요 블루어덜트 남자 마이너스 79 수상자는 시상대로 와주세요 블랙리스트 엠엠엠이 근대 3반대 들어왔어요 3대 지쳤어 태도가 지쳤어 못 푼다 못 풀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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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필 됐어 어필 됐어 좋아 좋아 상대가 뭘 못해 힙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오케이 좋았어요 계속 걸려 계속 걸려 그렇지 오케이 마지막이 마지막 야 2점 들어왔어 2점 들어왔어 2점 6점 6대0 주신이 형 목 손 안으로 넣어야 돼요 상대방 손 안으로 넣어야 돼요 촉구 욕심낼 필요 없어 하체만 조심하고 천천히 좋지 가자 오케 오케이 선생님 잘하십니다 아 힘들다 네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